0709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용평리조트입니다. 용평리조트의 테마는 골프 dmg, 비무장지대, 이, 가, 있습니다. 용평리조트, 은, 는 동사는 2000년 2월에 법인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7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함 동사의 주요 사업은 콘도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 운영사업과 콘도 및 골프 회원권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분양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는 버치힐콘도, 포레스트 레지던스, 베르데힐콘도 등 프리미엄 콘도와 타워콘도, 빌라콘도, 그린피아콘도 등 대중형 콘도를 함께 개발하여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리조트 운영업을 지속함. 기업개요 대시 2000년 2월 설립되어 호텔, 콘도미니엄, 스키장 및 골프장 등의 리조트 운영과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강원도 평창군과 충남 보령시의 종합휴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비체팰리스, 주, 해피마루아, 주, 피크아일랜드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대시 2018년 7월 신규 레포츠 시설 루지, 루지, 개장, 하계시즌 바랑산 관광 케이블카 야간 운영, 프리미엄 콘도 개발 등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진행에 주력하고 있음 제모 대시 호텔, 콘도의 이용객 회복으로 투숙률이 증가한 바 운영 수입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프리미엄 마폴리스 콘도의 분양 완료에 따른 분양 수익 증가로 전년 대비 급격한 매출 성장 대시 급격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방역 규제 완화로 호텔, 콘도 등의 이용객 증가가가 예상되며 용평 리조트의 문화예술 체험 등 모나파크 구축, 2025년까지 4개의 대규모 분양이 예정 중인 바 중장 기적 성장 전망 2022년 8월 31일 기준 개장 전 용평 리조트의 시가 총액은 185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19위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상장 주식 수는 4813만 3333주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60.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0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49배, 79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억원, 마이너스 70억원, 30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8억원, 마이너스 176억원, 87억원입니다. 용평리조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7번지 86%이고 유보율은 60.4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0.9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02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평리조트의 2022년 8월 31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38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4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3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히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용평리조트의 종가는 3845원이며 주가가 용평리조트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평리조트의 종가는 3845원이며 주가가 용평리조트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차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용평리조트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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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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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21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82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골프 관련 주 용평리조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cejats waste 죄송한 자신 다소 감사합니다.